개똥많게 오잇 싸신 싸신 좋지 한 대 말아줘 불격 위저분다 위저분다 불태우는 일격붐기 불태우는 일격붐기 일강 아니 저건 상관없긴 한데 님 왜 힘 안올려요? 저거 많겠네 저거 기사배생 어 도와줘 빨리와 도와줘 아 도와줘 진화 진화 진 뿜기 좋습니다 근데 불격인데 몰라 아니 뭐해 무돌러퍼 으아 보셔서야 되지 않을까 하 앞에 엘리트 있어가지고 대기약 해가지고 에헤이 에헤이 비병으로 불격 가져올까 아니면 재빠른 타격 재빠른 타격 쓰면은 사신 쓸 수 있지 않나 17댐 9댐 안되네 사신 주네약하네 어 하하하하 중괄호가 중괄호한테 천원 줘야지 이해 2승 이해 2승 나 진로 바꿈 재능을 발견함 재능을 발견함 라지의 재능 불격에 꿈을 꾸었지만 내 킬은 불격이 아니었어 아 배고프다 초코바 하나 더 먹을까 초보기 빈 뿜기 빈 뿜기 대게 아니 베개를 왜 준? 난 가지 들고 있는데 가지 타러 갈 것도 없을텐데 불격이나 애완불격 하나 키우자 아니 범액투성이 답상 어디갔냐 오예 풀 뿜킬 그 도적 또식 룬 괴라미드 안돼 왕관 타락 없는데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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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진짜 쓸림없네 이거 은재먹는거야 이거 왕관은 진짜 주내 쓸림없네 유물 이름 오왕관인 것도 열받네 나는 것도 없으면서 우왕관인 것도 오시카 압 바비 왕터가 왜 나와 앗 에야 에야 아 잠깐만 개쎄네 아우 그냥 도망가 이 자식들아 뭐감 그런 건 없다 잼구함 무감각 잼기력 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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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개 빡세다 펌탑특 깍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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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쟌 심성 아니 이거 너무 빡샌대 짐 뿜기 나오면 가지가 있는데 나 죽어 아니 체력 정신 차리고 무장의 제한 3장 뽑으면 된다 와 탐손 무장 해제 제발 무장 해제 발굴 무장 해제 무장 해제 제발 가지가 어떻게 해준 내가 봄 무장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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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야 소만캠 무장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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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지님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하는 척해요 난 가지 믿어 아잇 가지는 모든 것이야 60딜 밖에 안나오네 도움 에이 믿을게 불격 밖에 없네 으앗 뒤로 먼저 보고 뽑으면 내가 개몽 개몽 써야 돼 말아야 돼 오 아씨 광복화 그래 자지는 할 수 있어 가지는 모든 것이야 애완불격 애완불격 머학살 마리케이드 마리케이드 저거는 먹을 수 있겠는데 아 못먹겠다 에헤이 아니 완타 깨몽 깨몽 그건 너무 깨몽이 아닐까 아 아 근데 왕관 진짜 이게 쓰레기네 평소에도 저딴거 안집지만 진짜 상상 이상이다 아 불편한 완타세 계속 나오는 것도 꼴바든 하혈 아니? 믿을거 불격밖에 없네 불격은 좋은데 불격 그 대신인가 자기력으로 예즌아 더 보조 자기력으로 자기력으로 보다 태우네 야 보사라 부사는 잡을 수 있겠다 부사가 준비시간 많이 주는 애라 가지로 파워 계속 뽑으면 될 듯 육강불격 뭐야 으흠 참믹 아 잠깐만 불풍기로 잡을 수 있겠지 잼탄 성급함 격돌 이적같은 시너지 아 저 가짜불경 뭐야 오 뭘 쓴 겨 엇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구만 생방치 오코덱 오코덱 일단 엘리스 갑시다 백빌딩은 이미 망했고 어떻게 유물 잘 챙기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야지 라이크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악형 따갑되 따석 박질 못하겠는데 불량채권인데 일단은 악형 썼으니까 덱돌려서 자신으로 채우면 되겠다 사신기다림 근데 방어도 올려서 좀 그러네 아이씨 잡아야겠는데 아니 이게 첫 전투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되기를 하사 니 됩니다. 꿈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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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써냐.. 아들 포식 아니 포식해야되는데.. 대혼란이.. 지웠어.. 또 혼란.. 슈레나클 어지러움 오히려 좋아.. 아니.. 버그인가.. 포식 포식만 어떻게 저렇게 다 털리냐.. 그냥.. 아 그리.. 밥을 못 먹어.. 행꼬 때문에.. 조금 천천히.. 도대포션 완타 아니 그만 나와 완타 아니 저거.. 왕관인데.. 뭐 미친 완타는 계속 나오냐.. 또 곤란.. 아니.. 미친.. 완타 다 집었으면 완타 덱 됐겠네.. 갔으면.. 강렬 알려주세요.. 완타 집기 시작했으면 안나왔을거임.. 바리 아니 근데 풀피로 등반하는 거 보면은 액이 그렇게 약하진 않나 봄 앗 액이 그렇게 약하진 않나 봄 하 어떻게든 무감각 두개 먹어놨던게 도움이 많이 되네 아 아 뭐 이거 아니 먹어야 너 왜자꾸나와 저거 장화 악형 먹어야되지않음? 얼알 악형 이렇게 할까? 아이 근데.. 저.. 그식이.. 왕관이어서.. 알 안하는게 낫겠다.. 으아아.. 아! 광어 못하지.. 잠시 깜빡했다.. 아이씨.. 여기서 어떤거만 나와? 얼알악형 괜찮았겠는데.. 알았다.. 나를 쫓아낸.. Miller.. 주변은 안전중.. IGN 드라마.. 로마.. 어, 아, 아이씨, 뭐야. 아니, 말이 돼, 이게, 확률이? 아니, 왕관인데 완타 지금 한 6개 나온 거지 않았나? 아, 이게 버그가 아니면 뭐냐, 이겐. 얘 혼란 못 썼다. 어째서 안 죽었지, 중과로. 집으면 안 좋을 거잖아. 슬 더 슬 한두 시간 아냐고. 이만한 무감각. 무감각 13스텍. 아랫돌이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격돌이 왜 세게야. 격돌 비켜. 아 50가격이었네 자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격돌은. 와 반피 됐다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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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시 불필. 까하핫 실명 개몽 실명이오 여소도 악형사신 잘해야겠죠 갈골을 저렇게 빼는거는 좀 아쉽네 오와아아아아아아아 주고 하락 진짜.. 겁나 반갑네 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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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자신도 하고 포식도 하고 아이언클렛 하고싶은거 다해 포식각 잘 잡을 수 있을까 일단 힘이 높아야 오오오 오 오오오 20딜이면 오오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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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넣어주는구만 너 우나 어 사랑님 한번만 더 사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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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누와데카에서 모든 힘을 쏟아부은 아이언클레드는 거짓말처럼 패배했다. 아, 어, 어 잠깐만 이러지마 이러지마 그와 이 점수로 패배하는 거를 마쳐지 observaksi. 네, 아어, 어? 다시 드로 와 시거 으아 으아 포션 써야 되나 포션 안 쓸 수가 없네 키가 아니었지 아니었을 거 То 이이이이이 액트 포 한치 압도 알 수 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 아이언 클레드가 심장을 죽일 수 있는지 내 도박이지 위신같이 타락될 수도 있고 위신같이 멸망할 수도 있지 망겜 망겜이냐 갓겜이냐 번데기 사신이 왜 사신 탈 수 있으니까 징 끝 못쓰겠다 이 사회생 나이스 이 사회생 그댄신이야 끄댕댕 끄댕댕 따락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면 가지 안에 들어있어 어린 왕자 같은 거지 네가 원하는 타락은 이 상자 안에 있어 내게 타락을 그려줘 클로스라인 나돌려 악형 지금 바로 뜬 거는 오제오 나이스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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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어 개꿀인데 불풍기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불격 불격이 큰 도움되는 중 은혜가 큰 불격 응 aki وم 어, 이 깼는데? 근데 이거 없어도 깬 것 같은데 빠밤옹 빠바바밤옹 파랗색 숟가락 얹으러 왔네 다이긴 게임에 슬쩍 와가지고 ! 풀핏 가지는 신이야 맞지 믿음에 보답해주는 난 유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1 행꽃 전투마다 2.222 코스트준 2스택 행꽃 이거 어떻게 2.22 되냐